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어김없이 의로 사태에 대한 문제. 사실상 교육부가 대책이 없습니다. 학생을 설득하는 것 외에는. 교육부가 직접 설득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학당국이 의과대학생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5학년도에 2024년도에 유급생 3000명 그리고 2025학년도에 정식으로 들어오는 3000명 그리고 정원하는 2025년도에 1500명 더하게 되면 7500명이 수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한국의 대학 의과대학 교육은 3000명에 맞게끔 그렇게 여러분들 짜여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2.5배 7500명이 여러분들 더해져 가지고 교육이 돌아가는 겁니다. 3000명의 그런 교육 설비에다가 7500명이 더해져 가지고 교육이 돌아가는 거죠. 그게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매해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뭐 유급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한 의학 전문지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대책 없는 교육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청년의사라는 그런 의료 전문지고 메디칼 타임스는 의대생 97% 돌아오지 않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교육부 대책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누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진급하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8월 5일 교육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설득이 최선이다. 그건 나도 다 아는 거죠. 설득이 최선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의대생 복귀를 위해서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했고 대학들은 이를 기반으로 관련 학칙 규정을 개정 중입니다. 규정 개정과 동시에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을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선이지만 학생들이 꼼짝 걸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위 여기서 이야기하는 탄력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이 어떤 건가 하니까 교육과정 및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하고 그리고 좀 수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학과목은 인컴플리트 아이학점이라는 걸 신설하고 또 다양한 학기제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의대생들이 돌아올 의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이 증가되는 그런 의대에 대해서 의평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평원 인정은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달에 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대가 늘어난 정원으로 미인정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고 내년 2월 인정 조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미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청년의사라는 전문지의 의대생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남긴 의견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표성은 없지만 젊은 의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 의대생 문제를 젊은 의사들과 의사들, 후보생들이 여기 보시죠. 아직도 교육부는 희망회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비참하거든요. 바보나 하는 짓을 벌리는 교육부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찬성이 66명 반대가 3명인 겁니다. 소아무개 씨는 교육부도 복지부가 쌓아놓은 것을 뒤집어 쓰고 힘들겠지만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가 올바른 의료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지 의료평가 꼴대를 낮추는 미인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의과대학 평가라는 그런 본게임을 앞두고 교육부는 꼴대를 옮겨야 여러분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분명히 무리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꼴대를 옮기지 않으면 그러면 평가를 앞두고 평가 기준을 완화하지 않으면 30개 의과대학이 통과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이래서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공정한 분입니다. 윤정부는 모든 문제를 설득하겠답니다. 답답하고 무능한 관료들입니다. 당신들의 고집불통 보스를 설득하란 말이야. 보스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인사건을 쥐고 있는 보스가 설득하면 당장 목을 날려버리겠죠. 그래서 고위직 관리가 되면 영혼이 있으면 살아남기 힘들죠. 키영님은 아무 논리도 명분도 없는 설득입니다. 이게 대부분 다 젊은 의사들이나 의사 후보생들입니다. 청년의사라는 그런 메디칼 전문지를 보시는 분은 허 라는 분은 전공인은 돌아올 거라고 인정은 통과시킬 거라고 모두 다 희망사항으로만 보건 정책을 펍니다. 오님은 교육부는 뭔 거짓말을 합니까? 인정 그리고 인정유예 불인정 불인정유예 이렇게 네 개 있는 걸로 있는데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벌 수 있는 것은 불인정유예여야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인정 인정유예 불인정 불인정유예 네 가지 종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 그런 대변인 말씀처럼 미인정받더라도 시간을 벌려면 불인정유예는 불인정유예 를 의평원이 내려줘야 그래야 여러분들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게임 전에 꼴대를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 2022년도 연말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계실 때도 선거를 바로 목전에 앞두고 비례대표 제도를 그냥 급하게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제도와 규칙은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이는 겁니다. 관리들뿐만 아니고 대부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나 규칙을 존중해야 되고 그 게임이 끝난 다음에 다음 게임을 대비해서 규칙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필요함은 뭡니까? 게임 전에 그냥 꼴대도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설득이 최선이라고 참 답답하고 무책임합니다. 윤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 당신들이 무책임하게 내질러서 이렇게 됐는데 언제까지 최선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할 건가요? 해결할 생각이 하나도 없네요. 의대생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당신들이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의 목소리를 유일하게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청년의사라는 메디칼 전문지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런 저질렀는데 그래서 의과대학생 6업은 아무리 필사적으로 교육부 장관께서 노력하시더라도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필연적으로 7500명이 여러분 교육을 다시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7500명. 그거를 생각하면 교육부가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학사 운영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이 사표를 던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다 시스템 전체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로드가 아주 높은 상대일 겁니다. 본인한테 가해지는 노동의 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3000명 가르켜다 여러분들 7500명 가르켜게 되면 떠나시는 교수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현장을 전하신 분 이야기 몇 분 들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아들도 외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선진국 가운데서 민간의료를 시행하거나 필수의료가는 많을수록 좋다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속속히 설명회를 오고 있습니다. 싱가폴 미국 앞으로 올 나라들은 효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크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관리들은 이렇게 개방된 것을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본 적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후기 조선시대와 다른 것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권시장이 싫으면 미국 정권시장으로 가버리면 되는 것이고 한국의 상속세와 여러분들 정려세가 높으면 다른 나라로 그냥 주거지를 옮겨버리면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똑똑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세월이 기니까 본인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걸 옮길 수 있는 겁니다. 후기 조선시대는 옮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관이 억누르면 꼼짝없이 당했는데 지금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 시대가 바뀐 것을 이번 정책을 실행하면서 크게 고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본인들이 익숙한 세상이 아니니까 관리라든지 검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바깥하고 접촉이 아주 여러분들 낮은 직종입니다. 제 같은 사람만 하더라도 젊은 날 여러분들 밖에 가서 학위를 하고 그다음 귀국해서도 계속 이렇게 이런 바깥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바깥세상을 보니까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그래도 검사나 관리들보다 빠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깥세상을 왜 이해해야 되냐. 바깥세상을 모르면 망하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내수업종에 종사했던 분들인 겁니다. 사람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별로 못한 겁니다. 이번에도 전혀 고려 안 했을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이 지경이 돼도 언론은 조용하고 정치권은 무관심하고 국민들은 무지합니다. 욕먹는 의사들은 욕만 안 먹게 진로할 듯한 방어질로만 한다는 거죠. 의사들을 자각하게 해 준 우리 윤 대통령한테 감사드립니다.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의사들이. 희생헌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고되게. 전공의가 확 바뀐 겁니다. 2월 이전에 전공의하고 지금 전공의는 180도 달라진 겁니다. 그거를 관리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람이 확 바뀐다는 게. 올해 수능 치는 아이 부모입니다. 성적이 되어도 의대를 지원해도 되는 건지. 정원이 이득이 아니라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 가운데 불인정 학교가 어디가 될지 미리 알 수도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부가 이를 무슨 이따위로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휴가 가셨네. 대통령도 휴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통영 가셨도구먼요. 대통령도 휴가 가셔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 키우지 않았지.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 군대도 안 갔지.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취급을 오랫동안 가졌지. 사람 진로비와 개의 진로비 다 싸고 군대는 하극상이고 독재적 발상 뿐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셨네. 그냥 웃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읽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세상에는 체험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게 참 많죠. 체험하지 않으면. 부모가 돼 보지 않으면 부모 마음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책을 읽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그게 한계가 되는 거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들으시기 바랍니다. 3,000명 수용 가능한 강의실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합니까. 3,000명을 교육시켜주는 시스템에 7,500명 수업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죠. 의사가 여러분 3,000명 배출된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기 한 분께서 해안님께서 지금도 의사가 많습니다. 정원 주려야 됩니다. 그런데 필수의료과 여러분들 의사가 왜 적습니까. 필수의료과 전공의가 돼 가지고 장롱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여러분들 전문이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지만 숫가가 워낙 짜니까 진로행위를 아예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진로과를 여러분들 가서 개원의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실수를 참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의사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낮은 숫가 때문에 험한 분야에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죠. 간단한 그런 실상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금처럼 큰 혼란을 낳은 겁니다. 여러분 신경외과 분야만 하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윤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에 비해 가지고 한국이 현저하게 의사수가 많습니다. 신경외과의사 흉부외과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전공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전 세대는 전 세대는 고되는 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분야에 사람이 배치가 안 되는 겁니다. 왜 배치가 안 되니까 숫가가 낮으니까 의료소송이 빈번하니까 산부외과는 안 하는 겁니다. 소화청산을 안 하고 흉부외과는 안 가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수학도 아니고 산수를 그냥 무시하고 문제를 풀었으니까 문제의 해답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미래일이니까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이 가장 크게 걱정합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뭐가 뭔지를 별로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겁니다. 의사들은 아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국민들이 큰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도 이 김홍식 배산메디칼내과 개원님께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 같냐 이거를 개원의 입장에서 한번 내다본 겁니다. 혜야님께서 암환자에 대한 소화청소년과 의사분의 의문이 되시네요. 아주 어려운 분야를 하시네요. 소청가의 소화암들을 담당하시네요. 보시죠. 의대 정원을 확정하여 발표했으니 이제 의사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라는 식으로 윤 대통령께서는 6월 24일 이후에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7월 25일에도 발언하셨는데 그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지방자치단체장들 모아놓고 뚜벅뚜벅 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과 휘야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해당 공무원들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는 듯 합니다. 결과를 안다면 도저히 지금처럼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김홍식 원장님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진행될지 오랜 30년 정도 여러분 개원이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겠다는 겁니다. 6월 2일 날 9월 6일 날 의과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됩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실제로 시작됨을 뜻합니다.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사직 전공의들도 내년 2월 모집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령 의과대학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휴학한 1년생과 정원된 신입생을 교육할 인프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복귀가 의미가 없어 복귀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언제까지 거부한다는 말인가 싶겠지만 평생 의사로 살게 될 의대생들이 한 해 두 해 공부를 빨리 마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본인들이 처하게 될 의료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되어 들어올 신입생까지도 정원을 처리하길 요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이제 우려를 하셨네요.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몇 년간 의사 수급과 공급입니다. 전문의 수급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도 필수 의료를 극소수 의사들이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데 진로를 이어줄 후진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젊은 의사들부터 수련병원과 대학병원을 이탈하여 다른 직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는 무슨 말씀이 된 거 아닐까 지금 3차 진료기관 대학병원 등을 비롯해 대형종합병원들에 지금 남아계시는 의사와 전문의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번 아웃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안 와 될 겁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세브란스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세브란스에 전공의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최소 56%에서 80%의 의사들이 빠진 겁니다. 전공의들이 초과 근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브란스 병원에 100만큼의 의료진이 있으면 의료진 가운데 최소 56에서 최대 80%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 의료진은 기본적으로 간호사분들은 보조를 하신다 생각하니까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엔진의 80%가 빠진 겁니다. 80%가 빠진 상태에서 병원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80% 담당하던 것을 아무리 여러분들 수술 건수나 이런 걸 줄이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지금 여러분들 현재 대학에 머물고 계시는 대학 교수분들하고 전문의들 함께 가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병원이 정상 가동이 되려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이 돌아가야 되는데 56에서 80이 빠진 상태에서 간호사분들이나 아니면 의료지원하는 인력들이 그대로 고정비와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뭡니까 지방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억 정도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다 떠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243명 정도가 상반기에 전년도 대학을 떠나셨던 분만큼 여러분들 뭐가 지금 생긴 겁니까 상반기에 대학 교수분들이 그만둔 겁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대통령께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야 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보시면 윤 대통령이 뭐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평생 그냥 검사로 살아오셨으니까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저 양반이 지금 어떨까 하기에 여러분 그렇게 피의자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뭡니까 나쁜 놈들을 때려 못 잡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놈 사정은 불문하고 뭡니까 그냥 뭐죠 압박해야 여러분들 죄를 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분초를 다투는 환자들이 진로의사를 찾아 헤매다 절명하고 국가는 의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모든 중증 응급 환자를 헬기로 실어 병원 한 곳에 모아 전시체계처럼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무에 시달린 남은 필수의로 의사마저 떠날 것입니다. 필수의로는 완전히 막을 내리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글을 기구하신 김홍식 30년자 내과 개원 의사선생님 이야기는 필수의로가 완전히 종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수의를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대학을 그만두고 떠날 거다는 겁니다. 다르게 해야 하면 수술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쉽게 보통 시민들이 그러면 뭔데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당신이 수술을 못 받거나 수술 받게 되는 여러분들 일정이 확실하게 늦어질 거다. 병 안 걸리면 다행인데 병 걸리면 큰일 난다 이야기인 겁니다. 돈 벌이도 안 되고 퇴근도 못하고 병원에서 쪽잠을 자야 함을 모르지 않고 필수의로에 지원했다가 정부의 닥지스로 필수의로가 막을 내리면 병원을 떠나는 의사들은 자신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후회할 것입니다. 필수의로의 몰락을 보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로에 더더욱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부족해진 필수의로의 의사수로 인해서 정부가 더욱 간섭하고 무리하게 근무를 요구할 것이라고 필수의로와 부르고 노예의로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도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떨어질 것이고 과로로 쓰러져 죽지 않는 한 진로를 강요당할 것입니다. 정부와 사회가 의사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의사들은 이제 히포클라스테스니 봉사니 희생이니 귀뚱으로 들을 겁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한 현직 의사분께서 이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의사는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보는 윤 대통령은 음주운전으로 의로를 치어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벌어질 의로 몰락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은 음주운전이 아니고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지 모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년에 내후년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증 응급에 걸리지 않게 최대한 검진 자주 하시고 일단 유사시에 외국으로 날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하시고 지천명해야 되십니다. 이렇게 하려면 중산층의 재력으로는 하기 힘든 겁니다. 외국 가서 이런 중산층이 치료 어떻게 받을 겁니까? 자기 나라 놔놓고 비사서 못 받습니다. 지금 소청과도 전문의 때보다 더 노동하고 있습니다. 더 노동하고 있던 거죠. 지금 개원가는 세금 추정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을 다 이렇게 의사로 만드셨군요. 헤야님이 좋은 나라에 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좋은 나라에 났으면 미국은 의사들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어디서 나는가 그렇게 중요하죠. 하긴 아프리카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고마워할 나라지만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너무 가혹하죠. 병이 안 걸려야 되는데 병이 본인이 노력한다고 안 걸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은 해야 되지만 이 땅의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될 망정 필수의론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필수의론은 눈물적은 빵을 먹으며 힘들게 버텼는데 울고 싶은데 윤 대통령이 빵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는 돈을 조금 아끼자고 급도 없이 의사들을 너무 배제했습니다. 배려하고 감사해도 시원찮지 않은 판에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망발했습니다. 의사가 등을 돌리면 죽음의 위기가 닥치는데 몰락의 시작이 2024년 9월 6일 수시 모집이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의료 포맷이 자리 잡을 때 이 사회가 각성하여 제대로 의사들과 협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김홍식 30년차 내과 개원님께서 아주 AI도 잘 쓰셔가지고 AI의 여러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The beginning of the downpour 몰락의 시작 2024년도 September 6, 9월 6일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미지 생성 AI를 사용하셨네요. 김홍식 선생님 글을 보고 딴 분들이 무슨 생각하시나 궁금해가 여러분들 하단을 보니까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하게 되면 그들도 실상을 알게 되어 아마도 더 극렬하게 지향할 겁니다.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수업이 입학하면 알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걱정하는 겁니다. 의료 분야에 계신 분들은 큰일 났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여러분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을 저도 이 소위 의견을 통해가지고 그 현장을 훨씬 더 생생하게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썩은 정치인과 국민들의 사탕발림 포퓰리즘에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권의 최대 대학병원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충남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민들이 새로운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서 백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권의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생 인원은 인구 비례로 볼 때 부산권역이나 대구권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의료가 몰락하는 지역경제와 인구 소멸의 만병통치약이 되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 보면 뭐라고 할까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물고 난 생각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는데 기존의 여러분들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지 또 건물 짓고 이렇게 왜 하냐 이야기죠. 이러니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를 앞으로 피할 수 있겠냐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노후가 준비된 퇴직자 신세입니다. 일본은 노후가 준비된 퇴직자 신세이기에 국력은 쇠됐지만 그나마 지금이라도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자산이 엄청나게 일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무역을 통해서 돈을 오랫동안 많이 남겼으니까 대한민국은 20년 30년 뒤에 베트남이나 인도시아 수준으로 추월당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너무 설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앞선 자가 뒤쓰고 뒤선 자가 앞섭니까 흥망승세라는 것이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흐물을 차지하고서라도 자식이 없어 미래에 이해관계가 없는 강아지가 자식인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슬픔이자 불행입니다. 국가 지도층의 도덕적 자태가 곧 국민의 도덕적 자태가 된다는 고대 철학자의 고원이 오늘따라 머릿속을 계속 맴듭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신의 출세와 영달이 최우선순이었던 매국노들과 자녀들을 모두 미국으로 보내놓고 국가의 미래는 안정에도 없이 나라를 떡주물어듯이 주무르고 있는 지금의 포퓰리스 정신들과 관료들이 너무너무 닮아 보입니다. 너무 비극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좀 디스카운트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참 알기가 힘드니까 이제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원가의 70%에서 건강보험 수가가 정해지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33.5%포인트 그리고 숙가 인상률이 1%포인트로 올리고 이게 점점 이제 물가 상승률과 숙가 인상률이 간격이 커져가지고 그 간격을 비보험으로 메우다가 이제 점점 이 비보험으로 못 메우는 그런 과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사람이 안 가게 되고 이제 의료소송 등으로 한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형적으로 여러분들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과라든지 흉부외과 이런 부분들이 표함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의사정원정관은 그런 경쟁이 더욱 심해져서 경쟁력 약화된 과는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이르러서 전공의의 이탈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공의가 떠나게 된 이유가 이제 도저히 이걸 해가지고는 앞으로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된 겁니다. 의사수를 증가시켜서 뭡니까 사람값을 확 낮추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만정이 떨어진 겁니다. 의사분이십니다. 의료계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식으로 압박당해 온 겁니다. 지난 40년 이상을 무엇이든 적당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노예로 만들려고 하면 상대방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국민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수의료를 선택할 의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의사분들은 앞으로 의료환경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다 한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한국이란 나라는 선거제도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장악됐기 때문에 그거를 대부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그까지를 다 본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넣어가지고 본인의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니까 잘 생각해서 전공의들은 의사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수련을 다른 데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과대학생들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본인이 행복하게 기량을 발휘하고 그 기량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제대로 가격을 치룰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도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조국과 국가의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라 이런 이야기는 저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행복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제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인과 진료를 하지만 산과 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분만은 비용이 나오지도 않고 의료사고가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산과 진료를 고집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의사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만을 영어로 레이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어려운 일인 거죠 행편없는 수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만을 담당하는 그런 병원들이 계속 축소가 돼가지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경제학자 눈으로 보게 되면은 가격 통제를 한 30년 40년 하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낮은 수가 이렇게 하지만 전형적으로 가격 통제거든요 가격 통제인데 그 가격 통제를 훨씬 더 가혹하게 하는 분야가 필수 의료과 바이탈과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포괄수과제라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박민수 차관이 주도해가지고 산부인과를 몰락시킨 포괄수과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어요 그런데 뻔합니다 포괄수과제라는 것은 산부인과에 대해서 훨씬 더 가혹한 가격 통제를 실시한 거죠 그러니까 병원이 도산하고 경력량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숙가가 워낙 낮은 겁니다 낮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제가 화장 장례식이나 이런 부분을 부대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구나 하는 부분을 보는 거죠 가격 통제를 오래 하면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싼 게 비지떡인 게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지금 대한민국 이런 대학을 16년 채 등록금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싸니까 대학이 망하는 겁니다 제 가격 지불하지 않고 대학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냥 다수가 대학 교수를 찾지 않은 겁니다 오래 유지될 수 없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16년째 이름 동결되고 있는 대학 교수 봉급을 매년 치라도 뭡니까 물가 반영률이 반영될수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어마어마하게 망가지겠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의과대학 정원정책을 위에서 정하더라도 실무진들이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대개 보건복지부의 과장급들이 대부분 그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대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선으로 후퇴를 하네요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정가 책임자들이 줄줄이 2선으로 후퇴하다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정가 추진해서 이제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정부의 의료사태 대응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 과장들이야 무슨 뭐가 그거 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오다 떨어지게 되면 그냥 결론 다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겠죠 과장들이 실질적인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정책주무과장이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대통령실 근무 후 최근 보건복지부로 돌아와서 중수본 법률지원 업무를 해왔던 성창현과장이 임명됐고 김한숙 과장은 지난 9월 대통령실로 간 차정경과장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의대정원정가정책을 책임져왔고 재직 중에 의대정원정가정책의 발표와 정원계획확정 이후 후속조치들을 마무리해왔고 인명부터 교체까지 채 1년이 안 되는 초단기 인사로 이례적인 상황령으로 해석되고 그 밖의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에 대해서도 교체인사를 낸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다 의대정원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봤다 주목할 만한 정보조인 실무진들이 다 교체가 되니까 사령관격을 맡았던 전병황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월 30일 날 명태를 신청하고 가고 아마 심평원의 자리를 얻었을 겁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경무에 시달렸던 실무자들을 배려하는 조치이자 의대정원사태 관리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객자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제외하면 실장부터 과장까지 그동안 의대정원정책주진에 동원되었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바꾸게 된 셈입니다 의대정원사태를 장기전으로 전환해서 관리해야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인사로 보입니다 같은 명략에서 박민수 2차간 교체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시면은 이 사람이 뭐 상식이 다 할 거고 박민수 차관이 이 양반은 뭐 예산 통을 하다가 1차간 거쳐가지고 출세를 안 거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2천명 정원 근거 장관이 떠앉아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전병황 전임실장 맹태후로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정고시 출신들 이 기사를 보고 윤 대통령 치하에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의리광대 노름을 보면 한편에 블랙 코미디 같습니다 장기전 소리가 나오는 거 보니 의료 파국까지 쭉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 후퇴를 하든 보직 이동을 하든 의료 파국 나면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관료들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몇 분이 남긴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집단은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킬 신규의사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응급실 파업금지법을 만들겠다 전공의들이 꼼짝 달성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환자실을 지킬 신규의사가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슴이 안 와닿을 겁니다 의사에서 늘려놓으면 다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본가 4학년 남학생들은 올 겨울에 군 입대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생 군 입대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될 겁니다 본가 4학년 남학생들은 갔다 와야죠 너무 깁니다 38개월이 38개월을 군의관을 시키니 재학생 중 남학생은 이미 봄부터 400 입대를 지회내 가지고 내년에 옛과 2학년 이상이 절반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학생들만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여학생들도 내년에는 복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만 바글바글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의료인력 공급 그런 체계라는 것이 연차가 계속 연결돼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엉망칭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옛과 2학년생들은 절반 정도가 남자들은 빠진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사 집단은 이해가 되죠 왜 그런가 하니까 38개월을 시키니까 군의관을 그리고 38개월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38개월을 군의관을 마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봉지기를 하게 되면 그 사이 인터벌이 생기기 때문에 38개월이 될지 42개월이 될지 46개월이 될지 심함이 여러분들 48개월이 될지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공중보건이가 37개월이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을 그냥 부려먹는데 미안한 나원도 없고 불합리하니까 좀 고치하겠다 일반 평사병이 여러분 육군이 18개월이니까 아무도 케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번 사태 의로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각도로는 봤겠습니까 저는 참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단히 좀 실망을 했거든요 이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수탈하거나 약탈하거나 강압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대접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국 역사 자체가 전편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의사 사태를 보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의료 사태 보면서 의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오늘 박단 전공의가 이제 아마 전공의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단시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참고인 조사에 경찰 출투수가 도착했더군요 박단 전공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가 왔다고 하는데 그게 출석을 사진을 찍어 올렸더군요 의대생도 지난주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닙니다 이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경찰서 가는 것이 참 그냥 부르면 가야죠 경찰서 분위기라는 것이 좀 서산하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드렸던 닥터달림은 소아청소년과 대학 교수님이 아니고 개원이 원장님이랍니다 그러니까 닥터달림은 개원이 원장님으로서 본인이 겪었던 전공의 전문의 시절을 회고해서 그런 도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냈던 닥터달림 방송은 소아청소년과의 대학 교수님 신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개원이 원장선생님으로 말씀하신 거다 그렇지만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다 겪으셨을 테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단 씨를 경찰에 소환을 한 거죠 경찰이 참고인으로 피의자는 아니고 그렇지만 가면 변호사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를 써야 이제 말 같은데 또 터집 잡히거나 그렇지 않을 테니까 참고인 조사보면 대부분 다 변호사를 써야 되는 거죠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로 오라 이런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피곤한 일인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입니다 현장 소리 좀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 다 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현장 이야기를 왜 여러분이 자주 소개해드리는 거 아니까 그냥 이분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더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의사를 만든 어머니나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의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직접 여러분들 의로기를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실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거든요 대통령 똑같지 않습니까 지인들 가운데 의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심이 없을 테니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이야기예요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으면 제1착으로 했던 것이 아마 친구나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의로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것처럼 좀 정확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통령께서 휴가를 가셔가지고 윤 대통령 휴가 첫날 통영중앙시장 방문 통영에는 큰 시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서후시장이 있고 중앙시장이 있는데 지금 이제 상권이 많이 이동해가 중앙시장이 훨씬 더 이렇게 번화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경남신문에서 크게 통영을 자주 가시네요 이제 이 정치논평하시는 유재일씨 유재일씨가 의로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목소리를 많이 내시죠 조금 거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워가지고 그러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의사 외에 이 문제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정확하게 맥을 잡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유재일 평론가죠 아니 대학 교수들 상황을 파악하라니까 어느 교수입니까 의과대학 교수 상황 좀 파악하세요 윤 대통령께서는 다른 일들이 많이 바쁘시겠지만 의대 교수 지금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대 교수들이 다 나가버립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페북과 단톡방을 모니터링 하지 마시고 현장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세브란스 의대 상황이 어떤지 차돌리교대 상황이 어떤지 서울대 병원 상황이 어떤지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의과대학 교수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번아웃입니다 다 지쳐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란 겁니다 당직 서고 쉬고 또 당직 서고 이건 번아웃 타임아웃 직전이란 겁니다 대학의 인력 가운데 한 팀처럼 활동했던 전공의들이 최소 56%에서 80% 정도의 업무를 분장받아가지고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빠지고 나서 지금 6개월 이 됐다 이야기죠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는 딴 거 없고 그냥 번아웃이다 이야기 지쳐 나가 떨어졌다 이야기 당직 서고 쉬고 또 당직 서고 이건 번아웃 타임아웃 직전이란 건 나간다 이야기인 겁니다 로테이션이 부서지게 되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모르냐 이야기인 겁니다 표현이 좀 거칠고 그렇지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야구 투수진 붕괴된 팀이 그냥 당신 아는 의대 교수 없어요 좀 전화해서 친구와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소인도 좀 들어보고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들 줄 사지기 예전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가 지금 야단 났습니다 윤 대통령 휴가 가서 좀 생각 좀 정리하시고 오러 오시면 아니면 휴가 가서 전화 다 되니까 주변에 좀 아는 사람들 아니면 옛날에 친학이 되는 이런 검찰의 검사의 여러분들 뭐죠 무슨 뭐 동서가 있든지 동생이 있든지 의사들 의과대학 의사들한테 여러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관료들 보고만 받지 마시고 대통령께서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공병호 tv에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소개하죠 내가 잘 모르니까 아는 교수 없어요 좀 전화해서 친구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소인도 보고 답이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줄사직합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좀 웃었네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건데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 좀 들읍시다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 일어서서 이야기해 줄 건데 서울의 모체에서 한번 여러분들 오셔가 이야기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리나 기름 다 달려올 건데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 직전이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뭘 보고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말고 친구 형제 자매 삼촌 동생 뭐라도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이 보자고 하면 여러분들 다 오지 않습니까 담담한 일상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람 지금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총리실 대통령실 당 어디 한 곳이라도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보수의 총체적 공멸의 타이머가 켜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잘못된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다일렉트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정부가 붕괴되는 지경까지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됩니까 천하의 이런 뭐들을 봤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특히 제3차 진료기간 중증 시기 질환을 많이 치료하는 한국의료의 최후의 이름들 보루인 대학병원의 교수분들의 아우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진짜 저가 볼 때는 막판까지 몰린 겁니다 성명서를 비롯해서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빅식스 이름들 비상대책협의회의 교수명의로 성명서도 수없이 발표를 하고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입니다 보건복지관리들 보고만 듣지 마시고 이거를 무슨 의견을 남겼는가 보니까 이거를 보고 유재일 평론가 이야기를 보고 그냥 중환, 응급환자, 노령환자는 그냥 관두라는 것이 나라님 뜻입니까 교수들이 번아웃돼서 탈진되는 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복지부 사람들은 대통령이 보고하는 순간 사표를 내야 될 테니까 목숨 걸고 숨기려고 할 테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가지 않습니까 뭐가 될 듯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빌미를 찾고 있는데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특히 검사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이 안 되면 화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이 유재일 평론가에서 이야기하는 교수들이 붕괴가 되게 됐다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직의 언급센터 근무중인 언급의학과 전문의께서 완전 시스템이 붕괴되기 직전입니다 정부는 답이 없는데 사실 백지화 하더라도 붕괴가 된 걸로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시각이 다르잖아요 유재일 평론가가 대학을 조명하는 거하고 가장 여러분 의료일선에 최여름일선에 있는 언급실센터의 전문의께서 보시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보는 게 서로 여러분들 배경도 다르고 다 연배도 다르고 종사는 분야도 다르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언급의학과 의사분이잖아요 전문의가 아니고 대학이 여러분들 제대로 못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하가 2차 진로기간으로 계속 밀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1.19 신고해봐야 전원할 대학병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경남에서 전라도나 경기도로 이러면 전원을 씻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다룰 수 없는 환자는 그리고 코로나가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확실히 살아남을 사람만 치료해야 되니까 알았을 다 건강 유지하시게 노력하시라는 거 아닙니까 2차 병원에 여러분 계시는 최일선에게는 언급의학과 선생님 이야기나 전문의 이야기가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의사니까 그래 의사가 그렇게 하면 의사들이 무슨 속셈이 있는 모양이다 그럼 유지해신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키워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대학병원에 이런 교수들이 다 맛이 가게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전면적 풍경이니까 제발 윤 대통령께서는 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이 보좌가 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뛰어올 사람이 많을 테니까 실상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여기 이제 예리하네요 우파는 없고 우파키의 연대도 없고 거래도 없고 동지의식조차도 없다 이공계 r&d 환경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 건 어떤가 의도가 증가하면 이공계가 완전히 초토화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20대 중후반의 젊은 엘리트들을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 유지되던 대한민국의 의과대학과 공과대학의 퍼포먼스가 부서지는 이 상황 이게 자익과 우익을 떠나 나라 망할 일인데 죄는 그렇다 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미 선거 넘어갔을 때 끝난 겁니다 유재일평론가는 선거는 일제 언급 안 하시는데 선거가 넘어갔을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의료 문제 붕괴하겠지만 대한민국 선거의 눈을 감는 순간 그냥 그걸로 대한민국 운명이 다 결정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운명도 다 결정된 거고 좌우를 떠난 나라를 망할 일인데 이런 나라 망할 일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뭡니까 공박사님의 의료는 괜찮은데 선거는 제가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겠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골로 갔을 때 여러분들 아따 그때 공박사가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여기 나오지 않으면 유재일님도 부정선거 부정합니다 온전한 사람하고 만나기 힘든 겁니다 그러나 유재일평론가의 의료 논평은 제가 높게 평가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게 좌우를 떠난 나라 망할 일 나라 망할 일은 이미 끝장 다 난 겁니다 결론이 나라 망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내가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료가 뭐고 그 사람들 집권하면 훨씬 더 악화되겠죠 공공의료 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이 똑똑한 국민들이 뭐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무슨 뭘 잘못 먹었는지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주의적 접근이 뭔가 자원배분에 최적이 발생하는 근간이 보상과 책임이 합당하게 작동하는 건데 보상체계가 개판이고 앞세대가 20대 중후바 엘리트들을 착자로 들면 시장주는 남백상의 당사자들의 정치화도 없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솔루션을 제공한 우판의 의견 그런 것도 없다 우판은 박살난 겁니다 거짓과 정직함을 상실해 가지고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끔 저런 밤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게 되면 기가 차죠 야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2천 명을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되면 정원의 60%를 증가시키는 나라가 그러고 10년째 선거가 망가졌는데 대통령이야 모두가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지 않은 것처럼 이런 나라가 어딨냐 당신들 그 거짓과 위선과 사기 때문에 자식들을 그냥 불구덩이 손에 집어넣는 거다 그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데 자주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보면서 어제 방송 나가고 나서 3년차 4년차 전공의들이 나가면서 아예 의국이 소아청소년과 의국 흉부외과 의국이 폭바된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 현장 이야기거든요 딱 한 문장만 보더라도 뭡니까 의료계에 정통한 분이거든요 정말 의료사 때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살아남을 방법은 의사 가족이거나 돈이 엄청 많아야 됩니다 몸을 갈아가며 사람 살리는 법을 배우던 사람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프레임 씌우기로 악마화 되었습니다 아파 본 적이 없는 젊은 층의 열등감으로 나오는 과한 조롱과 비난으로 의사들은 떠났습니다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 악마와 대상이 된 사람의 이야기 가능성이 높죠 3년차 4년차 전공의들이 나가면서 의국 자체가 폭파가 됐다는 겁니다 의료기술이 전수되는 채널 자체가 망가진 겁니다 박민수 씨는 수련이 생활 안 했기 때문에 수련 시스템이 망가진다는 것을 잘 언더스탠딩이 안 될 겁니다 나는 수련을 안 받았지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딱 이 말을 들으면 먼지가 바로 감이 오거든요 4년차 3년차 2년차 1년차 이런 인턴으로 연결되는 그 소위 메커니즘이 다 맥이 끊긴 겁니다 체인이 다 부러진 겁니다 체인이 부서지게 되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맹정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 의사입니다 하물연대 파업은 금방 제어됐는데 개인사업자고 그 하물차는 자동차에서나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것이고 가족 부양사태가 많고 파업을 오래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그 자체는 노동집약적이고 노동력으로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하물차입니다 빚낸 게 없기 때문에 더구나 학생이나 학생의 연장선상은 아직 개론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시기라서 그냥 의료서비스 공급을 중지하면 되는 겁니다 대학병원 체제의 57% 환자 처리랑 착감이 이루어지고 기존에 갖춰진 보건의료보조를 반 이상을 잘라내야 구조종인데 그것도 돈을 줘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원구조로는 매달 적자로 그냥 병원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3차 의료체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께서 이 사태를 이렇게 진두지휘에 나가실 때 제가 지나치다고 여러분들 식상할 정도로 자주 강조하는 것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과 핵심을 착하게 관통을 해야 실수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을 낮추는 의료서비스하고 하물연대차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 의료서비를 중지하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이 그냥 가거나 아니면 병이 지속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최소 56에서 최대 80% 정도가 몸을 뺀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여러분들 병원이 풀 가동되기 위해서 100%가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80%가 여러분들 나가게 되면 그걸 뒷받침하는 간호사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또 의료보조 업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100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고정비용은 계속 여러분들 발생하게 되는데 의사가 빠져가 수술 건수가 줄고 외래 여러분들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감소한 만큼 적자가 그대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도산이 불가피한 겁니다 천문학증 재정을 동원해가 여러분들 다 때우거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의사가 줄게 되면 기존에 갖추진 보건 의료 보조를 50% 이상을 잘라야 되는데 병원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투입된 상태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큼 수술해야 되는데 50만큼 수술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정격적으로 의과대학 2천 명을 정원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료정책 추진은 의료공급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만 3천 명의 전공의들 돌아오지 않아 국민들과 병원 파산으로 그중에 바이탈 분야 전공의들 외과분야 수술할 의사들이 없어지면 호흡기과 내과 환자들의 폐암수술과 소화기과 환자의 위암수술은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한 환자들 국민의 생명이 희생되는 중대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몰라줘도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언젠가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고 고마워할 것이다 대를 이어 헌신을 해온 대가가 호흡노예 지급을 넘어 범죄자 악마 지갑이니 제대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바이탈뽕에 눈이 콩깍지가 씌어서 긴 세월 지켜온 생명사랑 나라사랑 이런 게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엄청난 일을 하신 거라고 그 젊은 사람들의 열정 이런 부분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쳐박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한다는 겁니다 이제 천금을 주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공기가 확 바뀐 겁니다 사람이 이런 살아가는 데는 열정 헌신 사명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채울이 많이 흘러도 무형의 자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돈으로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거를 망가뜨린 겁니다 그건 너무나 뼈아픈 겁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외국에도 많습니다 최소한의 감사함을 아는 환자들이고 의사에 대한 식이나 질투로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국가로 가서 행복한 의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분야를 잘 아시고 장문의 글을 한번 기구해 주시는 BJ님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강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직 내과 의사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약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사들은 대부분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의 이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정상적인 상태였으면 중대본부들이 나서서 백신 뭐 이렇게 해서 야단 법석 지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여러분들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진짜 안 하는 겁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을 잃은 백번 천번 외쳐도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평범한 일반인인데 윤 대통령께서 2천 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정신나간 정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도록 하는데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만 번 여러분들이 양보해 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런 백번 옳다고 하더라도 5% 10% 이렇게 첨진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60% 늘리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참 바보들입니다 그렇게 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참 기막힌 발상입니다 겁먹게 하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언급실 파업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파업법의 핵심 내용은 언급실에 근무하거나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그런 전공의들은 일체 그만두거나 사직하거나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인 모양입니다 정부가 의료기를 탄압하는 것이 일본이 조선 침략의 식민지 만들듯 합니다 지금은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윤 정부가 어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의료 서비스가 특별한 서비스기 때문에 본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 못하겠다 못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합물련대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지금 공보이들이 차출돼 가지고 시골의 이름 공보이들이 근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보건소 같은데 시골 농촌 오지에서부터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 중인데 도시로 확산 중입니다 공보이가 차출이 돼 가지고 보도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공보이가 잠시 자리를 벌리는 것이 아니고 의료 사태가 6개월 7개월 계속되니까 보건소 여러분들 의사가 6개월 7개월 자리를 비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륜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좌파도 아닌데 왜 이 정부가 의료는 가장 강력한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적 정치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운 행정부와 의회 독조를 하는 입법부를 대충 국민의 절반이 종교처럼 정치의식을 가지고 지지 않은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죠 선거가 무너졌는데 다 덮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선거할 필요가 없죠 몇 사람 앉아 이러면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것에 분노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게 좌파우파를 떠나가지고 뭘 더 바라겠습니까 좌파우파는 여러분들 그냥 장식용이고 나라 그 지경까지 간 겁니다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고 걱정도 없는 겁니다 잘될 거니까 잘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돈도 못 벌고 소송 가능성은 높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힘든 언급실 파업도 못하고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모든 게 다 법으로 하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저 숙가의 최대 피해 분야의 한가운데가 동물병원입니다 동물병원 진로비를 사람 병원 기준으로 판단한 소비자 특택의 동물병원 진로비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심지어 베트남보다 더 쌉니다 기준이 되겠죠 사람 병원비 기준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현직 의사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다지도 악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40년 이상 원가도 안 되는 숙가에 온갖 욕을 먹어가면서 국민들에게 세계 최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저렇게 깔아뭉개르고 덤비는지 원파렴치하고 악하고 뻔뻔하고 답이 없네요 이제 필수의료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언급실 중환자실 파업검지법을 추진한 김윤 교수의 인터뷰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학자가 아주 이 나라를 망쳤습니다 의사분이 분 경제학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마 관료를 이야기하겠죠 의사 수입을 낮추고자 그래서 지금의 의료보험 숙가 수준으로 해결하고자 인건비를 아끼려고 하다가 과자 공급을 확 늘려서 과자 가격을 낮추는 그런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공급을 확 늘려서 의사 인건비를 낮추려고 하다가 과자가 가격이 낮아지면 이 가격에 맞게 과자 함량을 줄이듯이 의사도 수입이 낮아짐에 따라서 의사 함량 즉 전문의에서 일반 위로 낮추짐에 따라 급격히 인원을 늘리니까 급격한 시장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분이 파악하시는 것은 의사 수를 확 늘려가지고 전문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구사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중증이나 전문의 중심 의료기관을 만든다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제정신인 사람은 지금 숙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전문의 월금을 어떻게 확보해서 제공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좌파나 개인 재산이나 권리를 무시하는 자나 국가 지배자는 그냥 자신의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 숙가이건 아니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전문의 수입을 삭감해서 시행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에는 의료계의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는 현직 의사분입니다 어떤 선배 의사는 지역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했는데 환자도 많고 수술도 많았는데 적자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진주의로운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환자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환자가 많은데도 적자해서 결국은 도산하였고 아버지에게서 많은 유산도 꽤 받았는데 재산을 다 날리고 견디고 견디다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떠났습니다 참 마음이 따뜻한 의사였는데 환자가 많은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적자를 벗어날 수 없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필수의로 외에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적자가 난다면 이 나라가 그 의사를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대학병원에서 전임일을 하고 나온 외과의사는 말을 들어보니까 대학병원 외과가 매일 10시 11시 돼야 일이 끝난다고 합니다 전공이 전임일에 저임금을 갈아 넣어도 적자이니까 밤늦게까지 수술해야 적자를 벗어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낮에 수술한 것으로 수입이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공이가 빠져나가니까 의사일계 60% 정도가 빠진 것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착지 않은 나라 한 수만 나옵니다 가격 통제의 것은 몰락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왜 당신이 그렇게 나서 가지고 다른 방송들은 다 입을 다무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당신 아들 딸이 의사냐 이런 이야기도 하겠습니까 의사 아들 딸은 없고 제가 비겁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 앞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내가 이런 선거를 4년간 다뤘겠습니까 선거를 다루면서 얼마나 이런 피해가 많았습니까 채널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뭡니까 타격을 받았습니까 선거에 침묵함으로 대한민국은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망이 안 실감이 안 날 겁니다 하늘나라로 간 겁니다 이 문제는 더욱더 높은 하늘나라로 가게 만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제 눈에는 복합적인 겁니다 가격 통제를 통해서 한 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고 전공의와 의대신과 같은 그런 젊은 의사를 착지하는 구조를 여러분들 지속하려고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뭐죠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표방한 나라에서 공건적인 무자비하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딱하게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의료 분야에 그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는 사기업도 여러분들 가겠죠 왜 지금 뭐죠 올해만 하더라도 24번이나 여러분들 식품업체가 이런 가격 못 올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좌파정권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 통제를 하겠죠 여러분들 가격을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가격 측정을 못하게 할 겁니다 그게 나라 전체의 암세표처럼 퍼지겠죠 그래서 나라가 골로가 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학의 이런 16년째 등록금 이런 인상을 여러분들 묶어놓은 상태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그것의 분노를 못 느끼는 사람 같으면은 아니 공박사님 아들이 대학 교수입니까 왜 그렇게 이러면 대학 교수 봉급이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가는 길이 저는 그냥 뭡니까 그냥 뻔히 보입니다 나라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가 그냥 그대로 보입니다 그냥 다들 뭐죠 뭐 그냥 좋은 나라 잘나는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하고 이런 관계 없으니까 의사가 죽어 나가던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지면 그때 이제 깨우치겠죠 사람이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한 산업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런 모자라 가지고 외과 의사들이 이런 대학병원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을 대부분은 가격이 싸니까 별로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까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학이 16년째 여러분들 가격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마 해부에 보면 엉망진창일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냥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중요한 이슈를 다루어야 돼요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뭉개고 그냥 한 편에 써가지고 다른 편이 하는 것은 나쁘고 우리 편이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집필한 애리조나 답사기 미국의 남서부죠 남부쪽은 긴 그런 멕시코하고 접경되어 있고 그곳은 풍광도 아름답지만 세도나가 있죠 이쪽에 그리고 또 애리조나 북부에는 그런 그랜드캐년 남쪽 그랜드캐년이 있고 하니까 한국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바로 또 오른쪽에는 뉴멕시코하고 접하고 있고 그런 곳을 사사시 여러분들 구석구석 중요 지역들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제가 느낀 그런 감상 단상 그리고 교훈 그 다음에 역사적 연역 이런 것을 잘 버무린 책입니다 책 좋아하신 분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